아니, 죽은 자가 왜 저승으로 가지 않고 유령이 되어 떠도는 거죠? 한 힘에 처 떠날 수가 없는 걸세. 이곳은 한때 평화로운 숲이었다네. 불안당 벨퍼의 무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벨퍼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숲을 지나는 이들을 약탈했지.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였다네. 우리가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벨퍼의 심장이 필요하다네. 자네가 벨퍼의 심장을 가져다 주겠나? 부탁하네. 벨퍼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마침 벨퍼가 지나갈 때가 되었네. 그렇지. 저기 오는 분. 저놈이 바로 벨퍼라네. 자네에 태어내면 벨퍼의 벨퍼가 지나갈 때가 되었네. 이번에는 다가와 벨퍼의 심장은, 한글자막 by 한효정